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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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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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나 그럼 돌아가, 저기로 가자 여기 택시는 아무 데나 다 들어오네 여기 진리 갔나 보라 그래, 진리가 꽤네 유명한데 다온이 오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 사봉이 호텔이네 어, 유명한 호텔이야 다음에 여기에 다 들어오죠 사봉이 인자가 갓판 다는데 옛날부터 유명한 호텔이야 그린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아, 이거 지금 다들 경고 막 달리라네 누가 봐도 한국인 누가 봐도 한국인 서로 범죄까지 여기 아까 진리인데 여기도 진리야 아까 그래, 여기 한 게 있었다 여기 길거리인데 여기는 유리막으로 막아 놨잖아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도전하는 호텔 여기 디저트 같은 느낌이야 고기 해가 나와 고기 해가 와서 고기 해 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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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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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고? 커피 한잔 넣어 가네 뭐 먹어? 계속 먹기만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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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